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를 시작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시즌4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3가 8월 초에 종료를 했으니까 거의 석 달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맡은 MC로 우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즌3에서부터 시즌4를 함께 준비한 두 명의 연구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시영 연구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우리 권시영 연구원은 석 달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올해 참 안 해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팟캐스트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벌써 이제 시즌3에서 시즌4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학수회의라는 것도 한번 참석해봤어요. 발표도 하고 뭐 나네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하기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가 슬프죠? 들을수록 시즌3에 이어서 시즌4까지 왔는데 선배님들 여기 다들 앉아계신데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석 달 안 본 사이에 사람이 뭔가 득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 방송은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 네, 우리 조한석 연구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식민지의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친일파만 열심히 팠잖아요. 이제 친일파를 열심히 파다 보니까 그 폐가 사람이 피폐해지고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운동가도 식민지에 같이 살았던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보통의 평범한 조선인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교사들 조선에 살았던 성교사들 그리고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 명 같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3에서는 어떤 반민족행이자 친일파들의 그런 죄상이나 악행 같은 걸 좀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 시즌4에서는 부재, 식민지의 사람들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어떤 총체적인 그런 모습 이런 걸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그걸 지향하는데요. 잘해야겠죠? 네. 아까부터 계속 남의 얘기하듯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권시용 연구원이 우린 저는 조작가만 믿고 따르랍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즌4도 두 분께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즌4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즌4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반일종족주의. 아, 그렇죠. 지금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얼마나 나쁜 책인지 그걸 좀 파헤쳐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눈매가 상당히 날카로워지셨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팔렸어요, 지금 반일종족주의? 소문에는 한 10만 부 정도 팔렸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좀 너무 많이 다뤄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책을 맨 처음 알게 된 게 이 반일종족주의가 여러 명이 쓴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기자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자 때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뉴스에서 보는데 조금 웃겨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압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영훈 교수. 개인적으로 모르죠. 네. 모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알면은 원래 좀 성격이 그렇게 난폭한 사람인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많이 팔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다뤄주고 또 우리도 이렇게 화제에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이게 책 더 팔리는데 도움 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반일종족주의를 첫 시간에 언급해야 될 좀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학계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책에 대해서 학계에서 정말 반론을 펴고 대응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이 팔리고 화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우리가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오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언급을 해서 화제가 더 되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점이 나쁜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학계 최초로 학자분들을 모셨고 긴급자담에도 했거든요. 거기에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까요. 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게 대중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유일무이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즌4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또 그리고 친일청사연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식민지 수탈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친일청사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해도 되지만 조금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 있어서 또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성수 다룰 때 그때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황이 어떠십니까. 처장님. 연구소 자체가 연구원들을 시기에 놔둘 만한 그런 여유가 없네요. 또 이런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이 나와서 이런 것들도 연구소가 무시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늘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책입니까 일단.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 자체가 이건 논할 가치도 없는 책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본 구구 세력들의 현상하고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지금 현상이 구구 세력의 현상이 상당히 지금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본에서도 양심인 학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이른바 제아사학과 유사역사학 이런 부분도 역사학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확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단지 학문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다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건 하나의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적극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시용 연구원은 읽어본 느낌이 어땠어요? 궤변의 짬뽕밥. 궤변의 짬뽕밥. 궤변의 짬뽕밥. 그럼 이제 좀 붙여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거짓말 문화 이런 식으로 온갖 궤변들이 넘치거든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어떤 걱정이요? 이게 많이 팔린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쉽게 읽혀요. 그렇죠. 쉽게 읽히죠. 글씨도 크고. 대중서다 보니까 대중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표현들.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대중들 속에 잘 파고들 것 같다. 그런데 그 점이 왜 걱정이냐면 보통 이런 문화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기성의 이론이라든가 권위에 대해서 좀 대드는 그런 주장을 하면 속 시원하게 생각되는 그런 뭐랄까요. 대중들이 좀 통쾌한 면이 있죠.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대중들 속에서 널리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서브컬처가 형성이 된다. 이런 걸 상상하면 좀 걱정이 되고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세형 연구원이 좀 주도적으로. 네. 주도적으로. 반일 종족 수위를 좀. 우리 박수현 선생님을 모셔놓고 제가 주도적으로. 아무튼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조 작가는 책을 읽어본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학문을 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는 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이런 통계들을 검토했다. 우리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책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대응을 할 거면 학문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전혀 학문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통계나 근거들이 들어있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인용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단정 짓는 것들 있잖아요. 단정 짓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단정들 중에 제대로 된 근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호도하면서 실제 자료와 결론이 완전 다르게 노는. 그리고 앞에 했던 얘기가 뒤에 했던 얘기하고 완전 다른. 그런 내용들. 모순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하지만 전혀 학문적이지 않다. 저는 책을 읽어본 느낌이 아까 우리 권시영 연구원이 궤변의 짬뽕밥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노예들의 역사서 같았어요. 멋있네요. 정말로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노예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노예처럼 살고 싶은 게 행복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당당하게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 싸웠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예전에 조국 장관이 트위터에도 페이스북에 올렸었나요? 하여튼 구역질이 나는 책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주 참 적확한 표현이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한국 역사학계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자학사관적인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자학의 끝판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온 배경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먼저 이 책이 저자들이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쭉 보면 여섯 명 중에 다 뉴라이트들입니다. 그중에 다섯 명은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고 한 명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역사학자가 없네요? 역사학자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 경제사를 전공하니까 본인들은 역사학도 전공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쭉 보면 이들이 사실은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계에서도 이들의 주장 이런 것을 좀 그래도 들어볼 만한 신선한 충격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우리 한국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른바 수탈. 이게 기본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수탈이 아니라 개발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1990년대 이른바 창작가 비평. 거기에 이른바 창비논쟁이라고 해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역사학계에서는 무시해버렸죠. 그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 이들의 주장이라는 게 일제식민지계에 개발이 됐다. 그런데 개발이 됐다는 걸 역사학계에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철도가 누워지고 각종 근대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문제는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역사학계는 이들이 항상 아까 두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실질적인 자료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라는 게 특히 통계.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통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프가 있고 통계가 있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통계가 자신들만의 통계예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쭉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이들을 무시해버렸죠. 대체적으로 무시가 일반적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이들이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지향성. 이른바 뉴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뉴라이트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무기로 삼고 그때부터 이른바 역사전쟁을 이들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역사학계는 다 자파들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과서에 전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들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정교과서에서는 실지 못했던 내용들이 2002년부터 한국군연대사 감옥에 실리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쭉 주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역사전쟁을 주도해서 국정제로 다시 전환하자.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폐기 처분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문제가 많고 함량 미달이고 친일 독진을 미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최준실 국정농단이지만 여기에는 국정교과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서 보증권이 무너지면서 거의 이들은 이제는 사실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교과서들이 폐기 처분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사망선고나 받은 것이나 다른 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계에서 무시당하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작년 2018년 한 10월 11월경부터 이른바 이승만 학당이라는 데서 이승만 tv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저는 뭐 한 번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구동질이 높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쭉 방수한 것을 묶어서 이 책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자신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구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내용들이고 대중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특히 대중들 중에서도 이른바 구구 보수층들. 그래서 그들을 결집시키고 다시 이른바 보수 정권, 구구 정권을 다시 토대로 해서 수립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이 아마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보다 보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많이 나와요, 이름이. 반갑더라고요, 이름 나올 때마다. 그러면 책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어떤 텍스트 같은 게 조정래 선생이 딱 나오더라고요. 조정래 선생의 대하 역사 속설 아리랑을 딱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게 아주 그냥 날조된 역사를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막 써갖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짓말의 사회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던데 이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정래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 소설입니다. 그렇죠.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건 또는 인물을 토대로 하되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하면 팩트. 팩트하고 그다음에 작가의 무한한 상상을, 픽션. 이것이 결합된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것은 거짓이고 대중선동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역사 소설은 역사 대가, 학문적인 대가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다 근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 아니죠. 그렇죠. 영구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훈이 아리랑과 비교하는 소설이 무슨 소설이냐면 이른바 일본의 역사 소설가, 아주 인기 있는 역사 소설가죠. 시바 료따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바 료따로. 네, 유명한 작가입니다. 역사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른바 료마가 간다 또는 언덕의 구름, 이거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이냐면 일제의 메이주신 이후의 근대와 가정, 그다음에 침략 전쟁을 미화한 역사 소설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칭찬을 해놨어요. 적어도 조종래라고 하는 사람이 시바 료따로 같은 그런 역사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못 되는, 하찮은 이런 작가가 이런 역사 소설을 쓰면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령 이게 만약에 근대에서, 근대에서, 근대에서 정보하는 어떤 학자들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누가 논문을 써요. 논문을 안 쓰거든요. 이건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조종래의 아리랑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을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게 정확한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이거는 광적인 수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글이라고 강조해놓고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 소설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이상하죠?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교과서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40%, 토지의 40%가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조선인들은 토지조사 사업을 환영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요. 참 이 사람이 여기서 역사수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역사수정주의. 네. 역사수정주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정설로 또는 통설로 굳어진 역사적 사실의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수정을 가하려는 주장, 이론, 주의 등을 통틀어서 역사수정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연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거나 또는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 종전의 역사해석이나 통설은 당연히 수송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극히 부분적인 거,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거,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정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수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터를 부정한다든지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정한다든지 군국주를 미화한다든지 일본 국우세를 다 역사수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조사사업을 부정하는 예로 든 게 뭐냐 하면 과거 국정교과서 이런 서술이 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 내용을 거의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독재정권 시기에 초기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역사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일부 학자가 쓴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역사학계가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토지조사를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수정주의적 시각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총칼을 들이대고 토지를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런 수탈이든지 이런 것이 구조적, 제도적으로 이미 그것이 정책적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치 수탈을, 총칼을 들이대고 강제를, 일종의 강탈이죠. 강탈. 이런 것만을 수탈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학계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일제강점기에, 식민식에 구조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미 수탈체제였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역사학계를 매도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또 지금은 전혀 근거로 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책 읽으면서 조금 그랬던 게 원래 이런 책 보면 통계라든가 근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각주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뒤에 창고 문험만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승만 TV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편집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일 종족주에 실린 내용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어떤 논문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계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통계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가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비판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직 자신들만의 주장이 진실이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근거들이 되고 통계들이 되고 기존의 역사계들이 전부 잘못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들이 주장하는 반은 한마디로 수탈은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미 증시 계획기에 쌀을 수탈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였다. 수탈이었다면 1930년대 초 조선에서 일본의 조선쌀 이입 제한에 대해서 반대했겠는가. 수탈이었다면 오히려 일본의 이입 제한 조치를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를 모르는 그 당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시영 연구원이 말했다시피 일반 대중들은 새로운 사실. 그렇죠. 기존의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거 좋아하죠. 지금 이른바 일본 구구 세력이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실을 희화화 시켜버려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마치 유행이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탈 쌀 수탈은 없었다 이런 걸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거는 너무도 진짜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내용을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진짜 수출이나 이출이라는 말의 뜻을 몰랐을까. 우리가 보통 수출이라고 한다면 국가 간의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판매하는 건 수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정부 본토로 나가는 것을 수출이다. 이 자체도 뭐냐 하면 정상적인 국가 간의 교육이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역사학계에서는 이출 또는 반출 이런 용어가 쓰고 그런 용어가 정확하죠. 그런데 쌀 수탈은 없었다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산미증식계획이 192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년까지 진행되는데 왜 그러면 조선에서 갑자기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가 쌀 증산책을 추진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선을 식량기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자세계대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일본, 일본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도 농업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농촌에서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를 몰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농현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도시를 몰리니까 쌀이 부족한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일제는. 그래서 1918년에 이른바 도쿄에서 쌀폭동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 입장.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일본 국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식량기지화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적극적인 식량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증산책을.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까도 수탈이라고 하는 실제로 칼들이 대고 쌀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미 수탈체제를 갖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쌀을 많이 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종을 계량화되든지 그다음에 비료를 개선한다든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리시설. 농토가 황폐하고 한 해 가뭄이 들고 또는 수혜가 들고 제대로 쌀이 생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춰야 돼요. 이걸 갖추는 게 바로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수리조합은 대부분 일본인 대주들이 주도가서 추진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령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별로 형질이 안 좋아. 쌀이 많이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수리시설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조금이 기껏 20%. 이것도 일본 국내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국내 수리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이 70%, 80% 육박이래요. 그런데 조선은 똑같은 수리조합 제도를 일본 것을 조선에 그대로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식민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받고 얼마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돈 이게 수리시설이라는 게 조그만 저수지에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큰 땜 어마어마한 지역 땜에 큰 수리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금융기관에 그럼 대출을 받아서 수리시설을 갖추는데 일본인 대주주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토지들 다른 토지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리시설이 양호한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공동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들을 끌어들여요. 이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공동 부담하게 해요. 그래서 수리조합 제도로 인해서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속된 어쩔 수 없이 소속된 조선인 중소지주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쌀은 많이 생산되는데 왜냐하면 그 수세 우리가 수리조합비를 수세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죠. 이거를 내야 되니까 땅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조합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본인 대주들이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쌀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져요. 이게 신기한 현상이죠. 그 자금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중소지주의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해요. 수세를. 그러니까 토지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이거를 다 대주들이 다 차지합니다. 또 하나는 수세를 못 나면 차업을 해요. 그럼 그 차업된 거는 또 일본의 대주들이 들어가고. 이게 산미 증식기획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mc노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입 제한을 했다. 엄청난 쌀이만 있으면 다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본으로 가는데 이제 20년대 말 되면 세계적으로 농업공황이 일어납니다. 쌀까지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공황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게 여파가 일본에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조선이 훨씬 쌀까지 폭락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막 쌀이 들어오니까 일본 내에 지주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이제 그만 조선 쌀 받아라. 쌀값은 떨어지는데 계속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조선 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조선 지주들 중소지주들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주년을 되면 거의 조선 농촌 사회가 파탄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조선 전동과 내공이 뭐냐면 조선 농촌 진흥운동.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탈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 뺏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미 조선인 지주들 중소지주들 농민들이 몰락하게 다 토지들이 다 일본인들이 들어가고 또 농민들은 빈곤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탈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탈을 하면 강제로 빼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수탈을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구조적인 수탈을 말하는 건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을 얘기하는 건데 강제로 빼앗는 것만 수탈이라고 얘기하면서 수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시각으로 강제로 뺏어야 이게 수탈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미 조선을 식량기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다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쌀을 반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수탈인 거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수탈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나 자료 같은 것도 임의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주석 같은 것도 잘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총록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대주주. 특히 동양척지주식회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책회사예요. 농업 수탈기관이에요. 전적으로 일본 정부나 조선총록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농장회사입니다. 이런 농장회사들이 다 농민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소장농도 수탈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쌀이 많이 생산됐는데 농민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일제의 수탈 때문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이 낮고 농촌 인구의 과잉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자체가 낮다. 이 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수리조합을 얘기했잖아요. 수리조합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수리조합을 갖추고 이런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소장농들이 더 궁금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소장농들이 더 높고 일본인 대주주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망까지 가고 만주를 이주하고 이런 게 빌리비지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소작쟁이 고1의 소장 여기에 항구하는 소장농들이 일으킨 게 소작쟁이 아닙니까? 이 동양척식 주식에서 일본인 거대 농장들 대주주들 여기서 소작쟁이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가 낮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생산성을 높인 그런 수리조합 지역에서 이런 일이 소장농들의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자체. 이것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자 중에 한 사람인 김낭년 교수가 쓴 이 책에 한 꼭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정에서 보면 조선의 농민 소장농들의 가난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거든요. 논의 소작 비율 토지의 소작 비율이 65에서 68% 정도였고 그리고 30년대에 가서는 자기 토지가 전혀 없는 오로지 소장만 하는 농민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소장농으로 납부해야 됐다. 소장농민들의 그런 피폐한 삶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이러한 식민지식이 조선 농민의 열악한 삶은 그 이유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고 조선 사회가 가진 전통적인 그런 사회에 낙후된 사회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핑계를 조선에다 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론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쭉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는 절대 수탈이나 정상적으로 운영한 근대국가였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적어도 식민시기가 조선인들한테는 나름대로 근대 문명을 학습하는 시기였고 또 근대화되는 시기였고 또 이걸 통해서 해방위에서 자살을 됐다.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해방 직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 현장, 일제가 만들어놓은 공장 이런 게 전부 가동이 중지되버려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조선인들이 그걸 습득해서 가동이 돼야 되잖아. 거의 중지가 돼버립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일제식민 시기에 이들이 소위 말하는 개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조선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양농들도 해방 후가 되면 다시 절대 빈곤에 빠집니다. 그동안 일본인 지주들이 워낙 많이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현상, 역사적인 사실을 반추해 보면 적어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호구적이고 악의적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인류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같이 합의한 게 제국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은 이건 인류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합의를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기반에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의 일본 쪽의 시각. 그러니까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이건 뭐 딱 제목만 가리면 이게 뭐 일본 극우 세력이 쓴 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 극우가 내세우는 혐한 논리가 이 사람들이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일본 극우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애국주의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혐한해서 한국을 비하해서 자기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방식일 텐데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민족적이기 때예요. 그렇죠. 논리가 반민족적인 친일적인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일종족주의가 아니라 친일종속주의.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친일청산 작업에 대한 비판으로 할애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친일청산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들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했는가. 간단해요. 적어도 반민연회나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반민연회나 친일인명사전이 제2의 반민특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했다. 그래서 성금도 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민특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친일파를 잡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와 친일파는 다르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그래서 오히려 제2의 반민특위를 계승한다고 해놓고 대중들을 선동해놓고 반민특위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엄한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웠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기극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 그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왜 1948년 반민특위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688명만을 반민족 행위자로 문제를 삼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른바 반민연회에서 1,006명이죠. 1,006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친일인명사전에서는 4,389명. 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느냐. 이 논리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친일파도 애국자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했으면 자신들의 주장 논리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혀 최근에 친일청산 이런 성과를 부정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안 맞고 주장도 안 맞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어떤 음모론이죠?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국가 차원의 친일청산 작업 그다음에 민간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 이런 것들이 김성수, 박정희, 백선역, 서정주 이런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들을 친일 문제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탄생한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흠결많은 나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음모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친일이 더 나빠, 종복이 더 나빠. 그렇게 논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게 여기에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게 그 얘기잖아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시대정신은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거였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해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공산세력에서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제주 4.3항쟁, 여순 사건을 들어요. 그런데 반민특위가 48년에 재영국회에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1949년 1월경부터입니다. 49년 1월경에는 거의 제주 4.3항쟁은 거의 진압된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48년 11월에 시작돼서 11월에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이 자체도 전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아마 이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권지영 연구원이 말씀하신 박정희, 백선엽, 김성수 이런 사람들 사실은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 사람들은 반민특위의 반민족행위자로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잖아요. 시작부터 이미 이건 문제가 된 거거든. 거의 친세력들이 엄청난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 경찰이 반민특위가 반민특위가 와이되버렸잖아요. 이거를 688명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은 왜 1,600명, 4,389명이냐 이 논리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렇죠. 반민특위가 제대로 됐으면 훨씬 많은 인원이 됐을 겁니다. 이게 와이되버린 거잖아요. 하다가 말게 된 거죠. 해방이 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식민지였던 상태에서 그때 부역했던 어떤 인적 청산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고 당시에 대중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미 친일세력이 미군정부터 장악했어요. 사실은 반민특위는 어떻게 보면 반민특위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미군정부터. 미군정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미군 주도의 한반도를 장악하고 또는 치안. 민족주의 또 한국인들의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을 주의. 그렇게 친일세력이 그대로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찰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재형국회에서 왜 반민특위,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구성되느냐. 대중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인가요? 그 사람들도 찍었잖아. 그렇죠. 왜? 그런데 당시에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게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이 친일청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일청산을 반드시 해야만 됐고. 그런데 이것이 워낙 친일세력이 강구하게. 특히 경찰은 거의 친일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청산 실패로 끝난 것은 친일세력. 그다음에 그들을 토대로 한 이승만 정권. 여기서 와야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또 그리고 친일청산 4기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권시영 연구원부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호기심이 생기네 책을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청취자가 계시다면 보지 마세요.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면 이거 그냥 온정신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아는 사람이라면 괜히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책을 사신다면 2만 원을 주고 쓰레기를 아주 많이 사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반일종족주의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반일종족주의 현상 이거 좌시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떤 지식인들이라든지 또는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똥이 들어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들의 문제가 뭔지 이들의 논리의 모순은 뭔지 이들이 얼마나 황당무기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대중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약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시즌4 첫 시간으로 반일종족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다음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시간 우리 사무처장님 오셔서 좀 중량감도 있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두 연구원 시즌4에서도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을 여는 역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